뭐가 나옵니까? 반도체 나옵니까? 반도체는 뭔데요? 도체하고 절연체 사이에 존재하는 놈을 뭐라고 한다? 반도체라고 합니다. 도체가 뭔데요? 전기를 잘 100% 잘 흘리게 하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고 절연체는 뭔데? 전기를 흘리지 않는 물질이죠. 그 중간 정도의 성질 가진 놈을 우리 뭐라고 한다? 반도체라고 합니다. 원수 주기율표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 주기율표에 보면 사과, 체외각전자 몇 개? 네 개인 놈들의 그런 애들이 있어요. 그 사과인 애가 뭐 있는데? 게루마늄하고 실리콘이 있습니다. 근데 실리콘이 내열성이 좋아요. 120도 정도까지 견딜 수 있다는 애예요. 근데 얘는 85도까지 밖에 못 견딥니다. 그래서 내열성이 좋으면 뭘 많이 쓰겠다? 실리콘을 대부분 다 반도체. 소절을 많이 쓰겠습니다.